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박훈의 대통령 탄핵총국에서 자신이 살진 성인에 살려놓은 당을 황교안, 한동훈 등 대표들이 방쳐놓았다며 저격하는 그를 하루가 멀다고 SNS에 쏟아내고 이러들 홍준표 대구시장 에그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 하다가 말아먹고 두꺼움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 하면서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습니다 하며 소속당의 간판으로 등판했던 검사들을 저격하며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헤헤 소설 벌은 검사님들의 정치판 등판도 검사해본 시장님 눈에는 앞뒤 분간 못하는 개철부지 장난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야 간판이죠 간 라 Exträ afterwards 간판 얼굴 고 tattoo